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엄마 애틀밤입니다 아들이 엄마 집밥을 먹어서 너무 살이 찌는 것 같다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대요 그래서 생선하고 닭한국살만 먹겠다고 해서 생선사로 스프라우스에 같이 갔습니다 와 입구에서부터 벌써 가을이에요 와 가을 냄새 미국은 이렇게 말린 꽃이 생화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이 색깔 너무 예쁘네요 정말 집에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국화 국화꽃도 좀 특이하죠? 색깔이 주황색 너무 예쁘네요 국화꽃도 있었고요 또 작은 화초들 그리고 새니타이저 그리고 한국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천으로 된 마스크도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옷같이 알록달록하게 여기는 마스크를 만들더라고요 저희처럼 하얀색이나 까만 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구국에 이렇게 파는 게 어디예요 입구에서부터 가을을 맞이하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얼록달록 옥수수 보이세요? 뒷마당에 내년에 심으려고 얼른 하나 담았습니다 한국 찰옥수수 모양인데 맛은 아마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조그만 호박들도 너무 예쁘죠? 2구구, 4구구, 큰 호박은 6구구 데코레이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아 이거랑 그거랑 틀린 거야? 어? 엄마가 지금 산 거랑 걔랑 틀려? 이게 맛있는 건데? 이건 그냥 청구도구 아 그래? 이거 사자 그럼 이건 솜사탕 맛 비싸도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사불이야 어 그래도 어우 냄새 난다 엄청 난다 그거 빼고 그러면 이거 비싸도 이거 먹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와 여깄는데 냄새가 완전히 와 여기 있는데 냄새가 완전히 와우 이것도 정말 맛있는 건데 이거 기다란 손가락 맛이야? 아 아 아 아 아 코드밭이 와있는 거 같아 아 아 이쁘기는 이게 참 이쁜데 어떻게 하올 마카우이? 색깔이 이게 너무 이쁘다 사과도 가을은 아닌데 맛있어 보여요 아보카도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4개 5불 이거 5개 사면 7호 35 3불 50 저거 4개 4개 5개 다 5불 5불 이게 다 싸 근데 저게 크니까 저거 하나가 이거 두개만 하거든 그래? 근데 얘가 더 이뻐보인다 무게로 해봐 이게 이게 풀아웃은 올게닉 사고 싶으면 올게닉 사고 아닌거 사고 싶으면 아닌거 사고 그래서 좋은거 같아 아 호박의 계절이 호박의 계절이 왔어요 이거 파스타 너무 예쁘다 석현아 파스타가 호박 모양 파스타예요 너무 예쁘다 소스들도 펌킨 소스들 저는 펌킨 스낵 약간 할머니 스타일의 이런거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펌킨 스낵 하나 집어왔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펌킨하고 사과 식초 지구를 지키자 트리푸리 이거 뭘로 만든지 알아? 밴부로 만든거 밴부 아 슈가케인 오아 밴부 이것도 맛있어서 사기로 했어요 집들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수 2개 요전에 이거 다 퍼서 절어서 먹는거였는데 이제 다 포장돼있어요 포장된거에 있어 iture 너 어떤거? 이거 한개 사봐도돼? 맘대로 참치? respuesta 마이마이 마이마이가 뭐지? 장전에는 고겠는 네 세먼 이거 얼마 샀어? 이거 많이 많이 사는 거야? 나 치킨 걸다 먹었어 정말? 1005불 올려놓으세요 하이 하이 한국 한국 이름은 만세기래 만세기 영어로 많이 많이 쓰시죠? 마히마히마히마히마히마힛 이렇게 불러 해? 온 사방이 닫힌 거 알지? 이거 이거 어떡할까 종이로 덮어준다니까 뒤집지 말고 덮어놔 살짝 이거 탁구 뒤집어 한 번만 더 뒤집어 종이가 탈까 봐 걱정이야 종이가 탈까 봐 걱정이야 종이가 타도 되고 안 타도 돼 온 사방 어떡한거 만세기 아들이 구웠는데 만색이 이거 약간 소스, 간장소스에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약간 싱겁다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? 그거 뭐야? 갈릭 괜찮은데요? 이거 가격도 싸고 요게 한 4불 4불 정도 진데 담백하네요 비린내 안 나고 저는 원래 생선 비린내를 좋아해서 비린내 나는 걸 좋아하는데 생선 비린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색이 한국 이름으로 만색이 이거 영어로 이름 뭐라 그랬지? 마히 마히 정확한 거야? 마히 마히 엄마 나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제 먹게 나 이거 저녁이야 알았어 미안 잘 군 거 같아 집이 막 흘러고 굿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 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영화